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1장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말씀은 레위기 11장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말씀은 레위기 11장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말씀은 레위기 11장 말씀입니다. 땅이 기는 길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고투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부치와 육지 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전혀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죽음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못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 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칠 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 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 질 것이오. 그 같은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의 죽음이 물고니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 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뜨려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 지지 아니하되, 그 죽음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 질 것이오. 이것들의 죽음이 심을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에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오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지간 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다니는 것이나, 내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리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레위기 1장에서 10장까지 살펴보면서요. 성막에서 진행되는 각종 예배와 재물들, 그리고 제사를 짐내하는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그중에서 어제 10장 말씀에, 10절에 보면 제사장들의 역할 중에서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또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해야 하는 그런 제사장의 역할이 나오는데요. 기준이 조금 모호합니다. 그래서 과연 무엇이 그렇게 정결한 것이고, 또 속된 것인가, 무엇이 부정한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겠지요.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전체 말씀이 오늘 11장에서 15장까지 소위 정결법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우리에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오늘 우리는 11장을 보게 되겠는데요. 먼저 1절에서 43절 전체를 보면 1절에서 23절까지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가증한 짐승이 무엇인지 43절까지 전체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23절까지 보면은 육지에 사는 동물과 물에 사는 동물, 또 새들 중에서 무엇이 정결하고 부정한 짐승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서 40절까지는 죽은 짐승의 부정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재물로 바치기 위해 죽은 짐승을 제외하고는 자연사나 사고로 죽은 짐승의 주검, 그 시체는 모두 부정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동물의 주검을 만지는 것도 부정하고 닿는 것도 부정하고 또 당연히 먹는 것도 안 되겠죠. 그리고 41절에서 43절까지는 땅에 기는 길짐승, 그것들은 가증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정결한 짐승,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먹어도 되는 짐승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 수많은 동물들 중에서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그 가운데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분했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는 아직도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정결한 짐승을 선택하고 구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별된 짐승은 이스라엘이 일상 속에서 먹어도 되는 짐승과 먹으면 안 되는 짐승의 기준이 되었는데요. 그들은 그렇게 허락된 음식만 먹어야 되었겠지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부족함 없이 충분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장을 15장까지의 전체 정결법 중에서도 유독 이 11장을 음식법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음식법 규정에 이스라엘 민족이 순종하게 될 때 이스라엘이 다른 이방 민족과 구별되는 기준이 되기도 했습니다. 선택된 민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이 음식법 규정을 지키는 것으로 기준 삼아서 구분될 수가 있었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따른 정결한 이 음식들을 매일 먹으면서 두 가지의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왜 이것은 먹으면 안 되는 거지? 왜 돼지고기는 먹으면 안 되는 것일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것만 먹으라고 하신 것이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마음을 가지면 그것을 매일매일 먹는 음식 가운데 음식을 먹는 시간 가운데 가져야 하는데 항상 불평과 원망과 불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겠죠. 또 한 가지 마음은 이런 것입니다. 같은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에 따른 그 정결한 음식을 매일 먹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일상의 사소한 음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정해주신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세미한 부분도 이렇게 간섭하고 계시는 것을 내가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렇다면 내 삶 전체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정해놓으신 삶이 있겠구나. 그리고 그 삶이 가장 안전하고 나에게 부족함이 없는 최선의 삶이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이 최선이라는 믿음으로 그렇게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매일 이런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이스라엘이 훗날 가난에 들어서게 되는데요. 그들이 주변의 이방 민족들 속에서도 그들의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미리 훈련을 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1절에서 43절까지 음식법 규정을 쭉 나열하신 후에 이스라엘이 그것을 순종하고 이루게 될 때에 최종 목적이 최종 이루게 되는 결과가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처럼 그렇게 거룩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에게는 거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요. 사람에게서부터 거룩함의 능력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거룩함의 근본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룩함을 덧입어야 하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음식법을 다 지킨다고 해서 거룩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허무하시죠? 지금까지 설명을 다 했는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19절에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 부정한 음식이 없다 이렇게 이미 결론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음식을 통해서 정결과 거룩함의 문제를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레위기 음식법에 담긴 거룩함을 위한 믿음은 우리가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요 세상 항복판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만족함을 누리는 삶 이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거룩함이 나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 생각에는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때가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이라면 그것이 가장 나에게 최선의 삶이겠구나 하는 고백으로 마음에 만족하면서 불만이 아니라 또 불만족이 아니라 충분한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더욱 가까워지는 것이죠. 저는 일상생활 가운데서 음식의 문제는 아니지만 집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순종하는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처음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집이 원룸이었는데 6.5평이었어요. 요즘에도 그런 원룸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냉장고 세탁기 또 침대 서랍장 놓으면 앉을 자리가 없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아내와 결혼해서 처음 그곳에 살아가게 되었는데 좀 불편함이 있었죠. 그리고 첫 목회지를 시골 전남 곡성군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그 시골교회의 사택이 이 교회와 이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단칸방에 거실 겸 부엌과 화장실이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요. 이론적으로 보면 감리교회에서 가장 열악한 사택이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부임했던 그 교회의 지방이 감리교회에서 가장 어려운 지방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지방에 한 30여 개의 교회가 있었는데 농담삼아 교회 목사님들끼리 서로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교육자 회의를 하는데 돌아보니까 가장 열악한 사택이 바로 7번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만 보면 더 어려운 분들도 계셨겠지만 감리교회에서 가장 어려운 사택에서 살게 된 거죠. 마음에 왜 나만 이런가 하는 생각이 또 어려운 마음도 잠시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결국에는 제 마음에 고백하는 것이 허락하심이 최선이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주권에 순종하면서 만족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또 비로소 하나님께서 저의 삶에 저의 가정의 삶에 허락하신 복된 것들이 또한 보이기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처음 그 원룸에 살 때는 굉장히 좁은 공간이고 앉을 자리도 없었는데 많은 여러 동력자들이 찾아와서 쉼을 얻기도 하고 교제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 좁은 곳에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찾아왔는지 지금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시골의 사택에서는 저와 아내가 둘만 처음에 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저희 가정에 아들을 주시고 그곳에서 또 건강하게 키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렇게 열악한 집들에 살았던 경험이 이후에 어떤 집에 가도 만족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디를 가도 그보다 더 좁은 집은 없습니다. 어디를 가도 그보다 더 열악한 환경의 집은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조금씩 조금씩 더 나아지게 해주시고 그것이 저에게 허락하신 최선의 삶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제가 온전함에 이르지는 못했죠. 하지만 이러한 삶 가운데 또 허락하신 삶이 최선이다. 하나님께 고백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거룩함에 한 발 한 발 다가가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이 최선의 삶이다.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에 마음의 불평과 불만이 아닌 충분한 만족과 하나님 안에 기쁨을 누리면서 거룩함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 그리고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자라게 하시고 돌보시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모습으로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또 디모델 전서 4장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최선의 것이다. 가장 선한 것이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로 나아간다면 우리가 그날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는 주의 귀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의지하여서 기도할 텐데요. 우리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고 개인기도 하시겠습니다. 45절 말씀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함으로 거룩함에 더욱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허락하신 지금의 삶이 최선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최선의 삶임을 믿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의하신 뜻이 있음을 알고 주의 주권을 인정하며 순종하고 만족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함에 더욱 가까워지는 오늘 하루가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보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삶이 최선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말도 안되는 일을 겪고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또 나의 가정이 하나님 주님께서 왜 이러셨을까 아버지 의물무 투성이고 괴로움에 아버지와 주님 충만한 아버지와 그런 심정일지라도 하나님 주님께서 하늘에 나는 새와 들의 백합발을 돌보신 같이 저의 이런 삶도 돌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하신 하나님 삶이 구체적으로 있고 또 전체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주님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무엇을 먹어야 할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의 모든 삶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계획하시고 또 이끌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순정함으로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님을 아버지와 따른다. 또 거룩함을 아버지와 주십시오. 기도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정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삶이 가장 최선의 삶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이 가장 최선의 삶임을 아버지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의 심령과 아버지 모든 가정에 허락하신 아버지 귀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헤아려 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와 강구합니다. 아버지 저희에게 아버지 주님께서 말할 수 없는 아버지 축복을 주시고 아버지 저희와 가장 큰 복 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복을 이미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하루하루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